이것도 운명의 장난인 거잖아요. 둘 중의 한 명이 떨어질 수 있어요. 말맹이. 내가 야야야야야. 탈락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아쉬운 팀 멋들이 있어요. 제일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네요.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. 설레임. 두려움. 이것을 가져도 좀 만나보실 것 같아요. 저희 아테나 뮤직에서는. jyp에서는. 잠깐만요. 여기 우선권이라는 제도와 있고 남아있죠. 맞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